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베트남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아 진짜 경기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프리랜서인데 지금 일거리도 없고 나 이러다가 진짜 굶어 죽는 거 아니야? 상황이 언제 나아질까? 야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베트남어로는 My week's hom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my week 하면 모든 일이고요 home 하면 home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괜찮아질 것이다 다 잘 될 거야 이거를 북부에서는 My week's home 남부에서는요 My week's home My week's home 이라고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My week's home 이라고 합니다